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계시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대림절 세 번째로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 빛이 이긴 슬픔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성탄절 준비는 누가 제일 먼저 할까? 교회가 제일 먼저 할까요? 쇼핑몰이 제일 먼저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당연히 쇼핑몰입니다. 요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쇼핑몰에 가보면 알 수 있고 성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쇼핑몰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요즘은 헷갈립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추수감사절이 중심이 아니라 블랙프라이데이가 더 중심이 되고 사이버 먼데이가 더 중요한 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성탄절도 가보면 이제 뭐 크리스마스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져 버렸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 정도로만 남아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커머셜리즘에 완전히 다 빼앗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이런 절기들이 상업적인 어떤 것에 다 물들어 버렸지만 그러나 절대 건드리지 않는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없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성탄절을 포함한 대림절 절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대림절. 여러분 대림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대림절은 과거에 오신 아기 예수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덜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대망하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새 시대가 도래되어질 것을 바라본 지난 날에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날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은 기다리지만 대림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자의 이미지가 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은 절대 대림절을 원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탄절, 먼 옛날 말도 못하는 아기 예수가 와서 말구유에 누워있다가 주는 선물 받으신 날 그날이 세상에서는 가장 쉽고 부담 안 되는 예수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도 살리지도 않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냥 말구유에 가만히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게 제일 부담없고 편안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임하실 날은 온 세상이 정말 정신없는 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는 그런 시간으로서 성탄절은 좋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의 의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대림절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만 보내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기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옛날에 예수가 왔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하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파괴와 두려움과 재앙과 심판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이야기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대림절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재림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 선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은 세 가지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대에 일어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일어날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섞어서 이사야 선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걸 잘 살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세 가지를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재림하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사야가 적어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 때가 되면 저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 선교적 교회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에서 60장은 1절부터 빛으로서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재림시대 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요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요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이사회수 60장에서는 재림의 시대 때 이렇게 만민들이 열방과 나라와 그리고 왕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냐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이 2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이 너는 예수님 곧 메시야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게 되면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2인칭이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이 너는 남성 2인칭 단수가 아니라 여성 2인칭 단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2인칭 여성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 메시야를 뜻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항상 여성형으로 여성형 명사와 여성형 대명사로 늘 불렀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딸들아 어머니처럼 묘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올 이 너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너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그리고 재림시대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인 교회야 일어나라 하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만민들이 너에게 모여들고 그들이 너에게 와서 그 빛을 보고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위대한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멸하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재패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이제 유대 땅에서 위대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저 우상들과 이 이방 세계를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이 거대한 유대 제국이 회복되어질 날을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패권을 가지고 승리주의를 외치면서 전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권력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수도가 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조금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국의 통치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성지를 차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기독교 제국을 형성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적 개념으로써 제국의 건설을 꿈꿉니다. 말 그대로 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자는 말과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저 예루살렘을 우리가 차지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크리스탠덤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국의 건설이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의 말이죠. 힘을 가진 기독교가 온 세상을 다스릴 나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열심히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나를 정치적인 파워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탠덤이랑 똑같습니다. 단지 유대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을 뿐이지 생각과 가치는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크리스찬 시오니스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시오니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정치적인 패권을 가지고 교회가 이 세상 다른 종교와 싸워서 권력 싸움에서 종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쟁취해서 예루살렘은 내 거야! 저거는 유대인들 것도 아니고 저 이슬람 것들도 무슬림 것들도 아니라 기독교가 전메특교를 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정복할 거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 구역이 있고 무슬림 구역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구역, 카톨릭 동방정교회, 크리스찬 구역들이 있고 그리고 서로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의 정통성, 이 예루살렘에 대한 역사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서로 내놓으라고 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서로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갈등만 남아있는 곳이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위로는요. 예루살렘 도시 위로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어떤 비행기도 지나다니고 날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성전 위에. 하도 갈등이 심하니까 서로 그 하늘을 누가 선져 말든지 자꾸 싸우니까 비행기 못 다니게 만들어버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하늘을 강력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하늘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소유하려고 드는 바람에 비행기도 못 날아다닐 곳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새해 예루살렘의 회복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유대교들과 저 무슬림들과 싸워서 예루살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전 세계를 기독교의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닙니다. 이슬람 무슬림들과 유대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의 시체더미가 쌓인 곳에 십자가 깃발 꼽는다고 그것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청년사회에 갈 때 한 젊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교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언제쯤 교회가 세워질 날이 올까요?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저 예루살렘의 성제를 회복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왜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느냐? 유엔도 해결 못할 일을 왜 나에게 부탁을 하느냐?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워버리면 되지 왜 가지려고 우리까지 싸워야 될까요? 그래도 거기가 기독교 성지의 출발이고 아휴 그건 무슬림들도 딱 소리해요 유대교들도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오리지널 근원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제 왜 그걸 우리가 가져? 신의들 갖고 싶으면 가지라 그래 신앙은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성전 허물어버리라 그러셨잖아요 사흘 뒤에 새로 짓겠다고 지금 우리가 거기에 교회 생활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다시 지어진 성전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뭔 성전을 또 지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지키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종교 1번지 예루살렘 수성하고 그 예루살렘 우리 거 만드는 것에 별 관심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거 우리 거라는 거 끝까지 보여주라고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고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떠나서 땅 끝까지 가라고만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새 예루살렘 건설하라고 그곳에 가서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라고 그것만 가르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 성 차지하고 그거 다시 확보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세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잘난 예루살렘 줘버렸습니다 지네들 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마다 땅 끝까지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들끼리 목숨 걸고 그 성전 아니면 죽는 것처럼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까짓 거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땅 끝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목사님 백투 예루살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언제 백투 예루살렘 하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떠나라 그랬지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떠나라 그랬지 성령 안 받았으면 지키고 있고 성령 받았으면 떠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 끝입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서 그냥 아이가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애한테 미안하게 됐으니 서로 가지려고 아기 다툼하는 곳에 끝까지 싸워서 내가 가지면 승리하는 걸까요? 욕망으로 탐하는 자들 속에서 내가 결국 쟁취해내면 우리가 승리하는 걸까요? 그게 신앙의 원리일까요? 그냥 서로가 욕망으로 갖고 싶어 하면 가지라고 줘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탈환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땅 끝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늘 사잘 말씀처럼 나라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라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긁어 모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두 민족도 못 살아서 같이 저렇게 난린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다 긁어 모아야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인 교회가 모든 민족과 나라마다 세워지면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사람들을 다 긁어 모아야 거기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돌아오도록 나라와 민족마다 그들에게 채널을 열어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끝까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이죠 어디 가서 24시간 내내 찬양하고 기도해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매시간 매시간 교회마다 예배가 들여지는 게 그게 회복이지 한 교회가 24시간 동안 하고 있어야 그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것이 지금 들어와서 마치 이게 전부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 투 제루살렘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랬고 예루살렘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제림의 날이 다가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래서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을 바라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마다 땅끝마다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고대인들의 개념 속에 땅끝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땅끝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 1번지, 세상 1번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모든 백성들을 향해 교회를 세우는 그 꿈을 꾸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낮을 주관하는 신안와 밤을 주관하는 신안와 권력들이 그 모든 신성과 권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낮의 해가 더 이상 우리를 빛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낮을 주관하는 이 세상의 신화 세상의 낮을 주관하는 세상의 권력과 힘 그 모든 것들에서 같이 빛내고 같이 광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건강한 신체와 잘난 얼굴과 용모로 특별한 능력과 기술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다시는 no more 나를 빛나게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빛으로 자리를 잡지 못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으로 빛나려고 광내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광내려고 그렇게 빛내려고 애쓰며 살아오게 만들었던 이 낮을 주관하는 태양의 빛이 더 이상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빛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 행년아 혹시 이런 거 없어가지고 또 그냥 나도 이런 거 없어가지고 조명빨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혹시 기죽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돈 딸리고 외모 딸리고 능력 없고 세상에서 빛날 것이 없어서 스스로 기죽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둠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스타처럼 별처럼 빛나지 못한다고 스스로 어둠의 자식인 것처럼 절망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조명을 비춰주지 않는다고 낮의 해가 나를 비춰주지 않는다고 그 조명빨 스팟 라인 못 받는다고 기죽고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되어지면 이 세상의 낮의 주관자들의 그 조명빨 받아서 우쭐거리던 것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조명빨 못 받았다고 기죽고 살 일요도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빛과 조명이 있다고 우쭐 대지도 말고 그리고 쫄고 기죽지도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쓸데 없어질 것입니다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이 너의 영광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딴 것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날 한 마디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해와 달과 빛을 잃는다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우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19절에서 세상의 해와 달이 빛을 잃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2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해가 빛이 나고 너의 달이 빛이 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우와의 영광이 빛이 임하면 여우와의 영광이 빛으로 잇단 가운데 임하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쓸데가 없어지는데 그 다음 이게 뭐가 나아가진다면 나의 태양과 달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해와 달은 빛을 잃고 의미를 잃어버린데 내 해와 내 달이 빛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조명발 못 받아서 그 조명발 받는 거 자랑스러워서 살아가던 우리가 그건 다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내가 태양이 되고 내가 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낮의 해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해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해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밤의 달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밤의 달처럼 빛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별처럼 빛나지 않아서 서럽던 인생들에게 아니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덕택인 건가요?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자 세상의 해와 달은 빛을 잃어버리나 저와 여러분이 해와 달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빛을 잃고 여호와의 빛만 이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나 그렇게 끝나도 될 텐데 이 세상의 빛을 잃고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나기미에 너의 해와 너의 달이 너의 해와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않고 빛나리라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되시고 달이 되십니다 별처럼 빛나실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주님 오실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혹시 아직도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밤에 달만 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깊은 밤의 끝자락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해와 달이 뜨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칠흑같은 인생의 달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칠흑같은 이 새벽의 자리에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해와 달이 뜨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가 되고 달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해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해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달을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달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빛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호와의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별처럼 빛날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대림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슬픔의 날이 끝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에휴 우리 목사님 생각이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사회사의 말씀은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조금 늦게 띄워주세요 딱 그렇게 사인하게 요한계시록 21장 기억나세요? 에코 철치 처음 시작할 때 에코가 아니고 영어 제대로 된 바 이코 이코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그 처음 시작할 때 장세기 1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재림 때에는 장세기 2장에서는 에덴을 만드셨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 끝에 계시록 21장 23절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디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끝도 같이 볼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사야서가 말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 23절은 이사야서 60장 19절을 가지고 와서 재림의 날에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는 해와 달은 쓸데가 없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위로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대망하고 갈망하십시오 해와 달이 쓸데없는 날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로 임합니까? 내 슬픔의 날이 끝이 날 것이니라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무엇을 뜻합니까? 심판의 날, 세상 종말의 날 저는 세상 종말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슬픔의 종말을 구하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이 종말이 되는 날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것 그거를 여러분 자꾸 자연재해나 이상한 걸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고 게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슬픔의 날이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죽을 날이 온 날이 아니에요 내 인생 종말을 구하는 날이 종말이 그게 재림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까? 해와 달이 쓸데없는 날이 옵니다 무슨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까? 내 슬픔의 종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입니다 종말은 재미가 끝나는 날 세상살이 즐거움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 슬픔의 종말을 구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위로입니다 질병이든 경제적 고통이든 왕따든 무시당하는 삶이든 억울하고 분통 터져 화병 생기는 인생이든 어떻든 나를 슬프게 하던 모든 것들이 종말을 구하는 날이 옵니다 바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나를 빛나게 하는 날 나를 태양으로 삼고 나를 달로 만들고 나를 별처럼 빛나게 하는 그날 그게 바로 주님 오실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납니다 오늘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속히는 다른 뜻으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입니다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칠흑같이 검을지라도 이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달뜨기를 기다리고 해뜨기름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위로 하십니다 나는 너를 해같이 빛나게 하고 너를 달같이 빛나게 할 때 나의 모든 슬픔을 끝이 나리라 여러분 그날만 바라보지 마세요 참 놀랍게도 제리 마실 그날은 희한하게 오실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시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구름 사이에서 뚝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어떻다는 거죠? 오시는 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날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나는 별이 될 거야 언젠가 나는 달이 될 거야가 아니라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울 보시면 달덩어리가 툭 떴네 하시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아이고 이놈의 달덩어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를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갖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미 오시는 이이십니다 그날이 언젠가 오기도 하겠지만 그날을 지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날을 누리며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쓸데없음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빛으로 세우신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의 날이 종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슬픔의 날이 끝이 났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IL